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땅콩밭다. 땅콩밭다라고 있어요? 이거 사자 받고 고민하신 분이 많아버려가지고 이거 하자고 땅콩밭도 사지지 마요, 아닌데? 음메의 어떤 스윙집에 땅콩밭이 있을까? 진짜 가서 그냥 갖고 온다. 무슨 맛인지 먹어보면 알아요. 오늘은 라면인데요. 비벼 먹는 라면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댓글에 땅콩밭다, 땅콩밭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이게 옛날 60년대 발음이 이랬습니다, 땅콩밭아. 피넛버터나 땅콩밭 하나 해. 이거 사셔서 고민하신 분 많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고 활용하는 거냐. 그리고 왜 이런 걸 못 알아서 해요? 다음부터 사지 마세요. 네. 죄송한 수입어는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했구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여하튼 오늘 땅콩버터를 갖고 라면, 비빔라면 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재료는 설탕은 일단 있어야 돼요. 소금 약간 있든지 없어도 돼요. 간장으로 해도 돼요. 간장. 그다음에 참기름이 있어야 돼요. 참깨 있으면 더 좋아요. 고추기름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돼요. 매콤하게 드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노드유인데 노드유는 중국에서는 노드유를 써요. 한국에서 없다는 과정에 뺄 거고 식초는 있어야 돼요. 사과식초, 양조식초 좋은데 가능한 양조식초 쓰시고 굴소스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려면 굴소스 없으면 미원 좀 넣으세요. 이거랑 거의 세임이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거 모르고 있었죠. 미원 넣으셔도 되고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원을 좀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간마늘은 들어가요. 자, 요렇게. 그다음에 오이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 넣고 싫어하는 분 오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오이 넣는 거 추천하죠. 근데 뭐 안 드시는 분 있으니까. 자, 재료는 요거면 됐고 일단은 그럼 손이 갈 게 뭐냐면 오이를 채썰어놔야 돼요. 아이고, 오이를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비빔면에는 확실히 오이는 오이죠. 근데 오이 싫어하는 사람 진짜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거 괜히 쓰지 말고 채칼 있으면 채칼도 채칼 치세요. 그래서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참외도 잘 안 먹던데? 가능한 한 곱게 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믹서긴 있어야 돼요. 일단은 1인분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1인분. 한 숟갈. 조심하세요, 이렇게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이놈의 땅콩바닥. 간장은 소금을 안 넣을 거니까 하나. 이따가 싱거운 거 말씀드릴게요. 설탕은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 단맛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반. 여기서 중요한 게 식초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깨는 여기에 묻을까봐 새 거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 둘.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 깨로 만든 지마장이라는 게 있고 땅콩은 화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를 섞기도 하고 따로따로 섞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포거집에 가면 찍어먹는 소스를 요런 거로 해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아줄 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잘 안 갈리면 여기에다 물을 좀 넣을 거예요. 지금 보면 잘 갈리죠? 근데 이렇게 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비빌 때 되게 뻑뻑해요. 일단은 간을 한 번 보고 식초로 잡을 수 있으면 식초를 좀 더 넣고 안 그러면 물을 넣을게요. 내가 음식을 잘하는구나. 물을 3분의 1컵. 다 됐어요. 끓는 물에 라면 사리 넣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냉면 사리나 아니면 저 뭐야 칼국사리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거. 냉면도 괜찮고 소면도 괜찮아요. 이렇게 소스 완성되고 오이도 썰어놓고 면 삶고 있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이럴 때 뭐하게 해요? 아사추. 아이스티에다가 사추가 한 거 이렇게 딱 먹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 혹시 회사에 계신 분들은 앱으로 시켜보세요. 여기서 배달도 잘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사추 이벤트를 한 번 아 이벤트를 한 번 하긴 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도 이벤트 좀 해야겠네. 우리 저 미리 이벤트를 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 해외에는 제외입니다. 우리 해외 팀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발송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요. 그게 싫으면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먹는 걸 했는데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통관비를 자기가 물어야 돼. 네. 상품이 뭔가를 잘 보고 응모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샤추? 아 여기 있구나. 아샤추. 면이 이렇게 익으면 가져가서 면 헹구는 걸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 뜨거 뜨거. 찬물에 자 면 그릇을 준비해주고 이쁜 아샤추 앞에 있었네. 아까 그 양으로 만들면 대략 2인분 정도 나와요.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이.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있으면 고추기름 넣으시면 좋긴 좋아해요. 큰일날 뻔했다. 마늘은 안 넣는데 마늘은 여기다 섞으셔도 되고 따로 주셔도 돼요. 비벼 먹게. 생각보다 마늘 듬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깨소금. 완성. 자 이제 먹어볼까요? 이제 먹어볼까요? 무슨 맛인지 먹어보면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참기름 안 냈다. 참기름. 근데 안 넣어도 돼요. 진짜로. 진짜 안 넣어도 돼요. 내가 비비해볼게요. 넣으면 조금 더 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땅콩버터 넣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사고친 것 같아. 진짜로. 우리 암호 있죠? 내가 사고친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게 나온 거. 식성에 따라서 식초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얼룩을 시질 않아요. 꼭 계속 드셔도 돼요. 진짜로. 이거 하자고 땅콩버터 사시는 말이에요. 이럴 때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 친구끼리 전화해서 너 혹시 땅콩버터 있냐고 서로 물어보시고 차라리 한 5명이 공동구매를 주변 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어떤 친구 집에 저거 땅콩버터 있으니까 슬쩍 가서 네. 이거 하자고 땅콩버터 사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해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시아추랑 같이 드세요.